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먹방을 하게 됐어요 오늘 소교좀 해주세요 오늘의 먹방은 맥도라이드 신메뉴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 버거 그리고 치킨 버거를 빠질 수 없는 햄버거에 빠질 수 없는 밀크쉐이크 딸기밀크쉬 아니 왜냐면 사실 애플파이랑 블루베리파이를 시키려는데 맥디벌리.. 맥디벌리.. 모오시모시 맥퀴생 맥.. 맥뚜라지 새끼들 아 배달도 안해주면 돼 맥디벌리가 파이는 배달이 안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미친것들이야 왜 배달을 하는지 그거 그냥 세트만 이렇게 시켰습니다 감자튀김 이렇게 라지세트 같은데요? 네 라지세트에요 아우 역시 돼지의 세번째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야? 첫번째 무조건 모든 메뉴는 곱빼기 두번째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먹어보기 세번째 세번째 햄버거는 무조건 라지세트 그 첫번째 그리고 쉐이크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간장 베이스라고 하던데 치킨에는 간장 양념을 발랐고 튀김옷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상하이 치킨 먹으면 어때요? 생긴건 나는 감자부터 먹어야지 왜요? 햄버거 부터 먹어야지 아니 감자부터 먹어야지 양아치 사지마 두개 샀잖아요 뭐하는 짓이죠? 음 그래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먹밥 어서오세요 랄랄라 생긴건 상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약간 감자패티가 약간 뭐라 해야지 감자패티? 왜 감자패티 간장이랑 지금 치킨패티랑 헷갈렸어 어 치킨패티가 약간 갈색이에요 이게 드셔보시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저는 삼골 이걸 한번 먹어봤거든요 음 이게 튀김옷 맛이 그 KFC 비스킷 있죠 그 맛이 나요 이게 버터밀크 파우더로 튀김옷을 만들어서 그 스콘 어 비스킷향이랑 그 맛이 나요 음 특이해요 그래서 되게 진해요 햄버거 버거 맛 자체가 엄청 풍부해 짭조름하다 버터 맛이 되게 진하게 나요 그래서 간장 어 이거를 먹으면은 뭔가 비스킷도 먹고 둘 다 먹으면 배부르신 어 저는 그런 분을 살면서 못봤지만 어쨌든 전설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은 어 이걸 먹으면은 어 충족이 좀 되실지 싶어요 대왕 돈가스 드시는 분들 그럼 영애의 전담 친구들 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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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겠다 감자는 쉐이크를 찍어 먹어야 돼요 음 역시 역시 감자의 간장 맛 같아 감자에 있는 쉐이크죠 이렇게 쉐이크를 찍어 먹으면 지금 희인언니가 왜 햄버거 바로 안 먹고 깔짝깔짝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오늘 먹방하는 날인데 회식이라는 거여서 언니 조금만 먹으려니까 오자마자 어 환우 지겹다면서 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어 환우 지겨 아 알았어 아 왜냐면 오늘 휴식가서 뽕빨을 내고 왔네 이제 뭐 내년 운영한 회의도 하고 해서 서울 본사로 왔는데 또 멀리서 왔다고 고기를 먹고 가라네 어떻게 어떻게 그냥가 상무님 입에 넣어주는데 적당히 지셨어야 했죠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먹었어요 상무님은 아마 오늘 악몽 꿀꺼야 그랬더니 오자마자 무슨 노래 프로그램에서 이겨주고 하는 세트를 줬다 보더니 코를 이렇게 들더니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한우 뒤로 넘어가는 거야 남지 전혀 예리해 여러분 감자튀김은 쉐이크 찍어 드세요 이렇게 쉐이크 찍어놓다가 질리면 캬트맘밥 오늘이 몇 차까지 돼요? 글쎄요 좀 있다가 희인언니가 아이스크림 사온거 먹을까? 남지 저 죽어줘야겠어 배워 좀 하다가 저거 죽어줘야겠어 너무 잘하라 나를 달콤 짭짤 단짠 맛있어 그래 그것도 있어 아 근데 내가 오늘 희인언니가 감자튀김 먼저 먹을 때 안 막았던 이유가 고기를 먹고 와서 안 막았어 평소 같았으면 지 햄버거 안 먹고 감자튀김부터 노리면 내가 감 안 놔줬지 지한텐 되게 관대하다 자기가 감자튀김 먼저 먹으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내가 감자튀김 먼저 먹으면 나 지랄 난리가 나와 이거 무슨 나 성격 변대인줄 알겠어 네 봤지 내가 슬슬 슬슬 까는거야 이제 하나씩 너의 실체를 대통령도 실체가 밝혀졌는데 어? 뭘까 알죠 언제까지 어? 일단 대가리에 꽂이나 달고 있을겁니까 여러분 수제버거들도 맛있어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햄버거 약간 팬차이드에서 나는 수제버거는 다 맛있어 그렇지? 아재버거도 맛있고 시그니처버거도 맛있고 나는 근데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버거는 솔직히 수제버거 느낌보단 이런 정말 패스트푸드 느낌의 버거가 좋아 나도 차라리 수제버거 먹을거면 수제버거 전문점 갈거야 그치 그래서 롯데리아에서도 그외 최고로 그 진짜 패스트푸드 맛나는거 있잖아 불고기버거랑 대리버거 응 이런게 제일 좋아 그건 아닌데 나는 좀 상 버전 버거가 좋긴 한데 수제버거를 먹고 싶으면 진짜 말 그대로 수제버거 전문점이 나아요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딸기쉐크 찍으니까 더 맛있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햄버거 다 나온다 야 햄버거를 한 번 줄 먹어 볼까요 감자튀김으로 워밍업을 했으니 소기름을 밀어냈으니 먹어보겠습니다 와 끝까지 소무슨 아 지겨워 얘 니도 옛날에 소 구워 먹었잖아 부채살 살치살 맛이 나게 뒤집어지게 구워 먹어 놓고서는 먹방 했던거잖아 나도 오늘 먹방 한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더라 양인이라면 여러분 도라해 왜 언니 알아볼 사람 없어? 없어 알아볼텐데 여러분 감자튀김 쉐이크에 찍어 먹어 보신 분들 없어요? 난 이거 되게 많일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극혐의 맛이 아니라 진짜 조화가 잘 맞아 감자튀김에 소금 이미 양년도 있잖아 응 저는 쉐이크 찍어 먹어 이게 맛이 되게 묘해 딱 찍으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 밀크쉐이크 쉐이크에 달고 쉐이크에도 고소한 맛이 있어요 원래 단거랑 짠거랑 궁합이 잘 맛있어 그래서 그거 딱 먹고 나면 끝에 감자 딱 씹히면서 소금이 탁 하고 소금 맛이 탁 쳐 짠맛이 그러면은 어허 뒤집어 먹어 봐 진짜 맛있어 단짠단짠 뭐 어때? 쉐이크에 기름 좀 뜨면 안 돼 내가 다 먹을 건데 어차피 배쓰고 들어갈 건데 응 어차피 배쓰고 들어가면 다 섞여 아 미국 사람들이 쉐이크에 찍어 먹어 맞나 그럼요 우리 힐러님 미국 미국 못매다 그럼요 비운세 콜라병 비만세 뭐 이건 뭐 자기가 비운세라는데 뭐 크레이즈 러븐인데 뭐 뭐 못매는 뭐 아 미쳤어 너도 또라이 나도 또라이 우리모도 또라이 송이 님이 1단 2일에 귀요미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깨까지는 미국 남자세용이고 가슴부터 미국 여자세용 허리가 되게 짧고 다리가 길고 엉덩이가 큰 소중 서양 못매긴 해요 서양 나이든 왜 언니들 못매 우리 서양 되게 금치 크신데 엉덩이가 위에 올라가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 못매긴 해요 도라에몽은 뭐야 저 안되겠는데 도라에몽은 허리가 없어 허리 있어 신기하게 살이 쪘는데 허리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어 체질 자체가 희한한 체질이야 허리띠를 왜 코르셋처럼 졸라매서 그런가 응 맛있다 허리가 어 비이상적으로 있어요 응 벗어서 보여주고 싶지만 여캠을 다 그럴 수가 없어 어 나중에 희영이 인스타그램 그냥 인스타고 몸을 왜 올려 인스타는 먹는 것만 올려야지 보실 수 없을꺼 영역 그럼요 보고싶으면 개인 카톡을 해야지 아니면은 무료 화상전화 이런거 그래 한번 스카이프 자다가 카톡 200개씩 받아봐요 아우 뭐 카톡 뭐 알림 꺼놓으면 되지 음 제가 트레이크 샌더 여캠 응 만든 2번 원래 2번 믿기지가 않을거야잉 자다 깜짝깜짝 놀랄거야 양식 다했어요 그럼 사료를 너무 쳐 먹었어 계란이 없어요 계란이 없어요 응 계란이 없어요 근데 먹방을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없어 미리 준비해야돼 그리고 먹방 보시는 분들은 맞아 제가 그냥 굴러다니는거 갖다먹는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아니면 미리 준비해야돼요 내가 나중에 집에가서 만들어줄께 응 너먹고 맛있구요 응 배 안보르니 응 더 먹겠단 소리라나 안돼 내 배가 찢어진 한인들은 너한텐 안좋아 우와 아까는 뭐 소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언니 햄버거 시킬게 그러니까 그러면 반개만 먹어도 돼 응 그건 내 사정이고 소고기 먹은거 언니가 코를 이렇게 들면서 반개만 먹어도 돼 이랬잖아 니가 안돼 그랬잖아 먹을거 다 먹어야지 그래서 나 먹는거야 뒤로 넘어갈정도로 안돼 그만해 지금 나보고 감자 먹지 말란소리야 아니에요 나 배고프니까 니가 햄버거를 내놓고 감자를 처먹든가 아니면 니가 햄버거를 먹을때면 내가 감자 다 먹을거니까 니가 알아서 결정해 아메리칸 스타일이지 음 내가 말 너무 확대톡하신다 공통으로 먹는거에서는 빛을 바란다니까 양아치 끼가 이거 완전 생양아치야 난 근데 소고기는 별로 안좋아해 사실 응 소고기는 별로 안좋아해 근데 진짜 많이 먹고 왔는데 600g 600g 원래 돼지고기 좋아했네 1200g 먹었어 얼마 안먹은거야 마늘로 먹었다 뭘 많이 먹어 뭘 많이 먹어 아프리카 섹스적기한 양희애 님이 있습니다 감자찌개 묵는 것도 따로 없어 한입만 김민경 한입만 김민경 한입만 경추를 젖히셔야 되는거 아시죠 어머 어떻게 삐져나왔어 한입만 아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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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가 다르네요 음 음 경추를 막 와 제가 골라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사실 아까부터 주고 싶었는데 원래 양반은 성격이 아니야 어 그래 인정할게 내가 의자 박살해주면 맞고 그게 언제 똥 얘기 아직까지 하고 있어 야치야 원래 사람들은 계속 기억하는거야 와 끝났다 진짜 아 스트레스 된다 아 니껀 다 먹었네요 응? 니껀 다 먹었네 내꺼라뇨 니껀 다 먹었네요 아니네요 쯔리아스 놓고 먹었어요 아 맞았어요 뭘 또 처음봐 거짓말 치고 있어 난 주위 한 200명 봤어 케이크 음 맛있어 나는 의자 부서진거 처음 봤어 시발 여러분 그만 하세요 지금 얼마나 다섯 해갖고 지금 예민해 나 코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응? 오늘도 챙기자마자 살 진짜 많이 빠졌다라 감동을 하면서 음 혼자 막 어? 알지? 들으란 식으로 넌 좀 들어야 돼 근데 너 들으라고 한거야 김상턱씨 쟤 무슨 턱이 3이에요 턱이 3중이야 카메라 위에 있어서 그래 여기 있는데 뭐 위에 있어 너 다시 직각이잖아 직각이잖아 렌즈 가려봐 겨드라이가 다 보는데 앞에 이게 있어서 가릴 수가 없다 상이 있잖아 상이 있잖아 응 나는 방송 끄지 않아 난 방송 안 꺼 켜놓고 지랄하지 방송을 왜 꺼 내 방 내 방 넌인데 영정당하거나 말거나 아 근데 너무 흐물흐물하다 이게 힘이 이거 봐 죽었어 무슨 맛을 먹어 이걸 살려봐 적당해 근데 배달시켜 먹는게 안 좋은게 이거야 가서 먹으면 감자가 바삭바삭한데 감자찜이야 완전 응 감자가 스팀감자 찜이야 찜 그래도 위에 건 조금 바삭했는데 죽었어 감자튀김이 죽었어 감자튀김이 이 묵묵한거에다 쉐이크를 찍어먹으면 한번 찍어먹어봐요 응 듬뿍 푹 찍어서 먹어 응 먹어봐 아니 넣다 뺐다 하지말고 맛있지 이게 못맛이야 왜 감자튀김 나는 좀 안 맞는거 같아 나는 좀 안 맞는거 같아 셰이크 따로 감자 따로 딸기우유에 적신 감자 먹는거 같아 음 음 아 장척오빠 원조님들 아니길래 아 아 와 강태 했었어 누가 강태 됐어 개살 쪘다고 해서 강태 개살 꽃게살 크래미 그게 아니고 앞에 개자 붙이는거 되게 안좋은거 같아 우리나라 고위언어를 사용해주세요 개새끼 그런거 쓰지 마세요 괜히 안 너무 안좋은하다 개좋아 막 개 싫어 개 맛있어 앞에 개 넣는거 너무 안 개존짐맞 그런거 그런거는 내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존뚱 아 진짜 미안해요 개미뚱 미모뚱 미모뚱뚱이 안뚱뚱이 살 많이 빠졌어 어 일어나봐 뭐라고 일어나봐 일어나봐 같이 일어날까 난 괜찮아 딸기 쉐이크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응 간자튀김 좀 아쉽다 응 나 눅눅해서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응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